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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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들아 일로와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다이노 오늘 롯데볼드에 가는데 야 어디 롯데볼드죠? 부산 롯데볼드 제가 사는 부산에 롯데볼드가 생긴거 다들 아시죠? 근데 더 놀이 나오는 점 바로 제가 부산 롯데볼드 광고를 받았다는거 예예예예예예 제가 말했잖아요 이번 학기 끝나고 이번 학기 끝나고 휴학 가고 롯데볼드 캐스트 알바를 하겠다면서 이것은 운명이죠 얘들아 우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승관해놓기나 하자 잠깐만 아 지금 잠깐만 신호 1,2호판? 머리가 떼고 머리가 떼고 범위 먹으러 1,2,3 하나 둘 셋 어디야 여기가? 여기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요 여기 근처에 식당이 엄청 식당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갈거에요 아 배고파 야 날씨 정말 좋다 우와 저기 검침어 야 이케아도 있고 손쉬로 샷 찍으면 안되냐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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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다크 네들 리트 뭐하는거야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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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가 보여줄게 안되겠다 시작 너네 사 investing이래 대박 아 헉! 40장이야! 40장! 40장이야! 엠 엠 엠 엠 스태프! 엠 엠 기름이 비켜라! 여기다 리본하면 안 예쁘겠지? 아니 예쁜데? 아 근데 진심이야 그거? 세미지! 세미지! 저의 마음을 후려치지! 아니 교복을 빌리고 싶었는데 저희 허벅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미니 퍼레이드를 시작합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갓! 뭐지? 이거 나만한 거야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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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난 지금 불러도 펴롭겠다! 어린로야? 에잇! 에잇! 안녕! 아 나 사랑해! 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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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한데 나 좀 지를 것 같아. 케이스는 조심히 살짝 해주세요. 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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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깐만! 에잇! 와 너무 재밌어! 야 이거 뭐야! 야야야! 화나도 안 누웠어! 화나도 안 누웠어! 저 소리 봐. 저는 저혈압이 있는데요. 저부터 하면 추거든요. 아 진짜 무서워. 이거 혹시 벌칙 아니지? 혹시 이거 타보셨어요? 네. 혹시 이거 30초면 끝나죠? 나 산부탈 거야. 아 이거야! 진짜 어렸을까? 가리로도 못 타면서. 야 잠깐만. 잠깐만. 디! 끝! 끝! 야 내리면 안돼 제발. 아니야 왠지야. 엔조이 유어 라이프. 우리 재밌는! 재밌게 소리를 들으면 타는 거야? 하이 도양! 제이 욕! 어 영서야! 안녕! 아 그래. 이 정도구나! 이 정도구나! 간다 간다. 야 복사야! 아 이 정도구나! 야 영서야! 야 왜 이렇게 빠른다. 잠깐만. 이화니야! 이화야 사랑해! 간장을 사랑해! 이화니야 괜찮아? 이화니 괜찮냐고! 소리 한번만 내줘! 이화니야! 어서 오세요! 이제! 오르사익! 금방 히트기 우와! 물이 너무 많아 와워워워워 우오어 와아아아아아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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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워네 오오오오오오 다음 시간에 일어난 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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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4 스팟이다 여기가 아이들이랑 같이 오는 애기용 그 놀이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스팟이거든요 아 아 으 으아아아아아아아 정준하용 반정준하용 안정준하용 아 사고 되게 깸깍 있었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? 2, 2, 3 4, 5, 6, 6 오늘 제일 잘 입찰했어 하나 화해하자 화해? 어제 싸웠어? 너가 나한테 지금 삐져 있잖아 나 안 삐졌어 근데 나는 너한테 결과를 하고 나 왜 이렇게 풀려 무슨 Myers 나 이거 이거 내려놓고 그냥 바로 옆에 내려놓고 친다고! 아니 우리 이뻐라 우리 짜장 낼 때마다 짜장난다고 하지 말고 예쁘다고 하라고 어 그래 그래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뭐야? 나는 뒤에가 더 무서워 왜냐면 예측을 할 수 없잖아 설마 끝이라고 해봐 잠깐만 이만이 뭐야? 아장아장 걷기 이건 없어났어 어? 니 어깨에 매고 있어 죄송한데 어? 니 어깨에 매고 계시다고 아하 우와 우와 뭐야? 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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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우 좋아요 아 좋았습니다 야 맘에링기 빨리 오우 어 뭐야 뭐야! 뭐야! 아 이런거야? 뭐야! 우와! 뭐야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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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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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너무 재밌다! 우와! 우와! 너무 재밌다! 와 진짜 재밌어! 아까는 맨 앞에서 탔잖아요 지금 맨 뒤에 한번 잡고 있어요 과연 어디라도 재밌는지 첫사치 파이트보도록 할게요! 안녕! 어! 가보자고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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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맨 앞에서 한번 봐! 맨 앞에서 재밌는 거 같아! 보여야 재밌는 것 같아 미나 비? 재밌다! 와우! 와우! 행복이네 완전 당신이 뭐야? 목이도 사랑하고 간장이도 사랑하고 오 마이 갓! I love it! 롯데월드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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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오기 좋은 부산 롯데월드로 오세요!